이번 지진의 피해가 컸던 건 진앙에 얕아 파괴력이 컸고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사람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트리키의 시민들은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안타까운 희생은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진으로 집을 잃고 차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화의 날씨지만 연료가 부족해 히터도 마음 놓고 틀 수 없는 상황.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임시대피소에도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먼 친척 집에 맡겼지만 부부는 마을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해가 뜨면 부부는 매일 10분 거리에 있는 수색 현장에 나갑니다. 아내의 부모님과 두 동생이 아직 무너진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틀이 지난 뒤에야 구조 인력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틀이 지난 뒤에야 구조 인력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조금 더 일찍 왔다면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피해자들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정리는게 도착했습니다. 이틀에 도착했고 손이 뒤 Veron화에 도착했습니다. 이틀에는 폐지자에게 도착했을 시장에 도착했죠. 이라는 것을 꼭 찾아요. 이틀에 도착했습니다. 이틀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틀에 도착했을 때 가고 싶습니다. 이틀에 도착했을 때가 조용한 것으로 한 마땅한 이미지 어디에 도착했습니다. 이틀에는 김강의 지czy기를 지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인식이 왔을 땅 했고요. 투르키의 정부의 대응이 늦고 미흡했다며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르키의 정부는 지진 발생 후 35시간이 지나서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누구도 없었어요. 친척들이 죽었는데 생방이 끊겨요. 어떤 문제 때문에 생방이 잠시 끊겼는데요. 보시다시피 정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드럼이나 탄핵득 ettik. Fatih Çimen, sizler, hepiniz bu yayındaydınız. 2 gün boyunca, 50 saat boyunca... Gerçekten burada yaptığımız bu yayın sırasında... ...사랑 mısınız? ...sorun onlara, söyleyin. ...acılıyım. Buyurun efendim, geçmiş olsun. Sizi bağışladı Allah. Ben enkazdan çıktım ama annem, babam ve kardeşim enkazın içinde. Kaç gündür bekliyoruz, tek bir araç bile göndermiyorlar. Ekiplar asla gelmiyorlar, ben kardeşim ben sessuydum. Atlan, nolursun beni kurtar dedi. Ekipların da altını çiziyoruz. Ekiplar bunu başından beri söylüyorduk. Ekiplar, kahraman maraşı karış karış karış. 늑장 대응으로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갑자기 SNS 접속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Türkiye'ye 정부가 비판 여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SNS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통제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총리의 재임 기간까지 합치면 20년째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 올해 5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강진 발생 3일 만에 처음으로 피해 지역에 나타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재난을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에르도안 대통령 책임 회피에 급급한 대통령의 발언은 성남 민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자리 잡은 트리키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1999년에도 강진으로 1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고 2018년에는 건축 규정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엄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오래된 건물만 붕괴된 게 아닙니다 1년밖에 안 된 건물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 새 건물이었네요 아, 여기가 여기지? 아, 되게 새 건물이었네요 이 건물, 이 스트릿에서는 이거 하나만 무너졌답니다 처참히 내려앉은 이 아파트도 작년에 준공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도큐먼트 상으로는 잘 돼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수준의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되면 잘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만든 건물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지진이 강력했던 건 맞지만 내진 기준에 따라 제대로 지은 건물이라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지진을 견디기 위해 중요한 건 기둥 안에 들어가는 수평 철근입니다 가로 방향의 철근 간격을 촘촘히 배치해야 지진의 진동을 버틸 수 있습니다 1층이 약하고 벽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바로 무너집니다 위에는 온전한데 그거를 약층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필로티 건물이나 비슷한 거동을 보입니다 우리 터키 아파트 건물들이 왜 내진에 대해서 취약성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지는 에르도안 정권이 건설 붐을 일으킨 것입니다 당국은 내진 설계 규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소정의 벌금만 받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줬습니다 이를 건축 사면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선거 시점에 맞춰 대규모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이마 barışıyla toplam 205.000 Hataylı vatandaşımızın sorununu çözdük sen duyabildin mi? bu imar barışı çıktıktan sonra Cumhurbaşkanı'nın söylediği söz 2018 imar affının öncesinde bu konuda uyarılarda bulunduk imar affı cinayettir dedik ihanettir dedik basın açıklamaları yaptık bu konuda uyarılarda bulunduk bu konuda uyarılarda bulunduk bu konuda uyarılarda bulunduk yani bu konuda uyarılarda bulunduk bu konuda uyarılarda bulunduk 주기적인 건축 사면 조치가 불법 시공을 부추겼다는 비판입니다 이번 대지짐 발생 전에도 건축 사면을 추가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2018년 트리키의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이 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가 극심한 하타이주에 위치한 에르진시 진안과 가까운 곳이지만 인근 도시와 달리 다친 사람도 없고 무너진 건물도 없다고 합니다 에르진시의 엄격한 불법 건축물 관리 덕분입니다 트리키에는 지진 대비를 위해 20년 넘게 지진세를 걷어왔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터키의 전체 건물의 전체 건물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정부가 걷어들인 지진세는 약 6조 원. 그 용처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도움드린 지진세는 약 6조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트리키에인들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데블릿 카라시.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 걱정 때문입니다. 남동생은 지진이 나고 일주일 만에 겨우 연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22살 큰딸은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한 번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한 번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시각의 주인공이 있다면 이 시각의 주인공이 있다면 당장 트리키에로 가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제작진은 카우라만 마라스 지역 취재 중에 딸의 소식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진앙지 근처에 있어 피해가 컸던 도시입니다. 도로가 건물 잔해로 뒤덮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 한 시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어렵게 데블릿 카라 씨의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지진 당시 집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탈출이 조금만 늦었어도 남동생이 흙더미에 깔려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남동생은 이웃집에 얹혀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조카 딸이 매몰된 곳을 찾아가 구조가 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 그간 연락이 어려웠던 형제를 위해 영상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지진 이후에 처음 보는 동생 얼굴. 지진 이후에 참여하십시오. 통화가 끝난 뒤 남동생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전날 조카 딸의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을 위험한 것은 убийmakers. 나는 하나의 모든 것이 나이 생기 장례를 치러 갑니다. 딸의 죽음을 알게 되면 형이 쓰러질까봐 도무지 전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하나하나에 가슴 아픈 생이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약 일주일 동안 트리키의 여러 지역을 돌며 지진 피해의 참상을 취재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트리키의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재민들은 13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이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트리키의 피해 규모가 100조 원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폐허가 된 땅을 복구하려면 기반 시설부터 도시 전체를 새로 지어야 할 텐데요. 이 복구에 한 세대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전에 지진까지 겹친 시리아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PD수첩에서는 2021년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뒤 목숨을 끄는 교사 A씨에 대해 아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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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